뭐야 형 어떻게 된 거야. 야 양말은 뭐 양말은 뭐. 아니 근데 저 양말도 저게 세련된 게 아니라 사실 요즘에 이런 양말이 유행이야. 유행인가요? 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예스러운 스타일이야. 반스타킹 아닌가요 반스타킹. 넌 그게 뭐가 유행이야. 아니 맞아 맞아 발목은 지나갔어 이제. 저기가 이게 유행이야 사실은. 아버지 양말이라고 얘기해. 아버지 양말이라고 얘기해. 근데 얘 얘가 진짜 웃긴다. 얘가 얘한테는 자신이 되게 있어. 아니 아니 지적해 주는 거야. 오늘 좀 심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친구니까 그런 건 얘기해 줘야지. 얘기해 준 게 맞는데 유난히 너가 얘한테는 자신 있어 보이는 거야. 자신이 아니야 이거 맞아서 그래 양말은 이런 게 유행이니까 진짜. 양말은 이런 게 유행이니까 진짜. 맞아요? 저게 유행이에요? 뭐 잘 그런가요? 글쎄요. 저런 건 연세 드신 분들이 신은 거 아닌가? 신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발가락 댄서는 안 신었네. 그래서 너무 많이. 수홍이 형 오늘 소풍 온다고 하니까 집에서 하루 전날부터 내일 뭐 입고 가지 하고 옷장을 열었을 걸 상상하니까. 얘는 낮인데 야광은 뭐야. 야 너는 이게 뭐니 이게. 야광 좋잖아 형 야외 오는데 밝게. 너나 너나 이거 구겨진 거 구겨진 거. 형 페이커 몰라 페이커? 이게 뭔데? 아주 세계적인. 그렇죠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죠. 페이커 몰라 페이커? 아니야 이게 뭔데. 이거. 페이커 몰라 페이커? 아니야 이게 뭔데. 이게 커플이야. 아니야 이게 뭔데. 그런데 커플이야. 이거랑 다르지. 색은 똑같네. 이거랑 다르지. 커플이요 커플이잖아. 이거 군대 조교 옷 아니야 군대 조교 옷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네. 봐봐 원희 형 형이랑 나랑 다르지 나는 이거 페이커 형 이거. 야 이거 명품 연계를 줘도 안 바꿔요 이거.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이게 뭐야? 뭔데 그게. 이게 브랜드야? 페이커가 뭐야. 페이커가 누구인지 모르나 보다. 아 나머지 분들은 모르죠 게임을 안 하시니까.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아니 뭐가 페이커야. 페이커가 뭐야. 페이커가 준 거야 이거. 커플이야 커플. 야 누가 요즘 메이커 자랑을 해. 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커. 페이커가 준 거야. ец sure. 카드사이트 마칩니다. 제가 알게 된 건가. 메이커가 살린 거야. 아하. 네. 네. 이상한 사진 온다. 네. 네. 아하.